현장에서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도 전화해 주셔도 좋을 것 같구요 또 힘을 내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방송할 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먹는게 습관이 됐어 야 이거 너무 하잖아 여러분들 이 통이 이만한데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까보니깐 절반 들어있는 거야 야 그럴거면 통 절반으로 만들면 되지 나 정말 이거 진짜 한 모금인데 이거 너무하네 요구르트 회사들 이거 뭐 3개 묶어가지고 5천원에 판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근데 또 먹으면 생각이 싹 바뀌어요 이게 정말 정말 이게 정말 단순한 동물인가봐요 저는 정말 단순한 거의 무척지 동물 거의 암에바 수준이죠 이렇게 분노 했다가도 아 맛있다 이런 이래서 얘기 안된다니까 그리고 잊어버려 어쨌든 여러분들 야 과자 봉지만 그 질소 과자인줄 알았는데 이건 뭐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 내 깍이잖아요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내게 이게 무슨 녹빵이에요 녹빵 아니에요 저는 녹화방송을 해본 적이 없네요 하나, 둘, 셋, 너너라 안녕하세요 어쩐지 안들린다 했어요 헬로우 안녕하세요